햄스터아이큐, 지능은 얼마나 똑똑한가요? 햄스터의 지능은? 사람의 경우 뇌의 무게는 약 1.5kg의 무게를 차지하며, 뇌를 보호하는 머리는 신체 중 가장 무거운 부위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햄스터의 뇌는 사람의 새끼손가락의 손톱보다 작으며, 입냄새 제거용 캔디와 비슷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면 사람의 뇌와 동일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일에서 이세에 해당되는 지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햄스터는 후각과 청각이 발달해 있습니다. 햄스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력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 아닌 후각과 청각을 통해 보호자를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햄스터와 사회성 및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면, 보호자의 목소리와 냄새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햄스터 케이지에 손을 넣어 이야기를 하며, 보호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처음에는 보호자의 손을 두려워하거나 낯설어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보호자의 손에 올라타거나 먹이를 먹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햄스터 또한 보호자를 인식하고 애정을 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햄스터 케이지를 지나갈 경우 익숙한 보호자의 냄새에 반응해서 앞다리를 들고 냄새가 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자의 냄새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향수 및 냄새가 몸에 베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링을 하기 전,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각에 이어 청각 또한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거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햄스터의 청력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 또한 들을 수 있으며, 이러한 주파수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후각을 통해 영역 및 사물에 대해 식별할 수 있습니다. 햄스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나요? 햄스터는 일반적으로 미로와 같은 굴을 통과하거나 먹이를 먹기 위해 구멍을 만드는 능력과 같은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햄스터에 있어 어느 정도 지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신 및 탐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이 있으며, 햄스터의 IQ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파는 일반적인 미로 형태의 장을 구입하면 됩니다. 이러한 미로 형태의 장을 통해 다양하고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행동하고 극복하는지 식별할 수 있으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먹이를 두어 햄스터가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의 연출 및 끊임없이 이동하고 마지막 지점까지 도착하기 때문에, 햄스터의 지능 향상 및 활동성의 증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햄스터의 흥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햄스터는 사람과 유대관계가 가능합니다. 햄스터는 사람들과 상호하는 것이 가능한 영리한 작은 소동물입니다. 매일 시간을 두고 햄스터에게 먹이 및 지속적인 관심 및 내정이 있다면, 보호자 또한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더욱 흥미로운 사항은 지속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면 보호자와의 유대관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접한 유대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기적인 시간을 통해 햄스터와 접촉을 하며, 내정과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유대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햄스터는 모든 사람과 유대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보호자와 가족의 한 두 사람만이 유대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과 사회성을 이루는 것을 선호하는 품종이 있는 반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선호하는 품종 또한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의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훈련 및 교육의 시간을 이어갈 경우, 이름에 반응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동작 또한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며, 경험을 통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큰 소리나 낯선 소리가 날 경우, 잘 숨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햄스터도 감정을 느끼나요? 사람의 경우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감정이 있습니다. 햄스터 또한 사람과 비슷한 감정이 있습니다. 햄스터의 경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햄스터가 보호자의 손기를 거부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지 않기에 보호자의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경우 햄스터가 보호자를 이제는 적으로 간주한다는 뜻이 아닌, 지금은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햄스터가 느끼는 방식과 행동, 그리고 경험에 따라 이러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햄스터 또한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쾌적한 장소 및 사회성 및 유대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풍족한 먹이와 편안한 징구, 지루함을 줄일 수 있는 장난감 등은 햄스터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햄스터에게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햄스터 또한 불행하며 그것을 지켜보는 보호자 또한 불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활동력 및 무기력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햄스터 또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 햄스터 또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